폭풍이 와서 엄청 바람이 심하게 불었던 것 같아요. 모자가 날아갈 뻔 했었는데 다행히 모자는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파울에 있을 때는 무더운 거위와 폭염으로 매우 진층이 있었는데 제주도 소비포시에 위치한 폭염교회에 와서 벗센 파도를 만나니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커서 피부가 따져왔지만 기분은 짱이었다는 것 같아요. 폭풍이 온다는 사실으로 관광객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용교회에서 여유있게 잘 빌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엄청 강하게 불어서 매우 추웠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느껴보는 겨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주변 경관에 잘 촬영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고쎄서 스마트폰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보도를 보시면 모르는 어떤지 알 수 있을거에요. 세웅교에서 거센 파도를 찍어보았습니다. 하얀 구마리 바기에 붙어지마다 아주 멋진 공간을 줄여서 멋진 시간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얀 구마리 바기에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얀 구마리 바기에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